예 골목길을 어렵게 어렵게 어 지나서 가정교회를 찾았습니다 아이 참 힘듭니다 하늘이 너무 맑고 가을이 성큼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한달 조금 넘게 더웠는데 그래도 코비때마다 비가 내려서 온도를 1도 2도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가 지금 하정교회 기독교 대안 상결교회 여기 보이시죠 하정교회 정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태인가 보다 여기가 아지가 교회 정탑도 있고 하늘이 오늘 참 이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옆에라 여기가 교회입니다 지금 차가 없는 것 보니까 목사님이 어 신방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여기가 지금 기성교당 4명의 총회장을 배출한 기념비가 지금 종탑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이렇게 또 기념비가 세워져 있네요 제가 지금 역사적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4명의 총회장을 배출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